황제 내전이 들어와 황호를 살펴보니 미간이 수심이오 얼굴이 눈물 흔들기 있거나 황호 부르시되 그의 황호하고 부유 사하얀디 무산근심이 지시간디 얼굴이 눈물 흔들기 위니려 아래옥교 황성하오나 솔솔 김희인이 맥디 왕민이오나 그중의 불쌍한게 병신인데 병신중에 더욱 불쌍한게 소경이오니 천하 소경을 모아 내인 잔치를 하옵지면 친첩의 원을 풀겄내다 천자 들으시고 규정의 부인님이 민정을 과상하니 여중의 요손이오 인중의 신책이라 근란 근심 마오 근로 근심 들게이소 그이튿날 차대후의 지신이제 하여져야 이말삼 내리시니 지신이 합조하되 국무 오진말삼 국태민한 정사회다 급히 발포하옵소서 위변산 일당산과 한상판년 입시시켜 마인잔치 할 차례로 각도 가끔 들면 손손히 한자를 내리시니 소경이 모두 불러야 된다 아휴 소경 흐름 소경 중감 소경 하리 소경 구역구역 구역보야 될 때 급대한 신부사는 아까운 딸만 일컨듬도 못두고 밤낮으로 울고 다니는지 아이고 신청아 내 딸 신청아 혼이라도 날려보가거나 불꽃같이 화가일 그날은 무롱초로 정승상뜨로 그 내가 본전이 꺼꾸려지 말고 심판이 왔어 내 딸이 대응 없듯하니 제비 왔다 굴대 부르죠 아이고 신청아 내 딸 신청아 나를 바르고 나를 바르고 내 딸 신청아 그 몹실노라 날려보가 역시라도 함께 다니냐 이 몹실노라 그 몹실노라 어딜가 몰래 쓰는 줄을 모르느냐 상둘이라도 니가 죽는 볼 때 진지 몹실노라 부처음 머리냐 나만의 안주로 니가 죽음을 울며 방정성북의 구름을 울며 니가 죽음을 울며 이 사람은 즐거운 거다 입을 울며 일어날 주변 합격 입고 냉 establishment 한번도